가수 홍주연 TV10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홍주연입니다. 지금부터 100초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 최준! 책일기 두아리파의 쿨 하얀색 빛 귀여울 때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겁니다. 박정현 선배님 연애의 말견 길고 얇게 3일 밤새기 이 질문이 이게 무슨 말이죠? 달걀이 뭔데? 신고할 수 있다 흥청망청 인척망청 INFP 번지점프하기 이집트 가기 음 성공하기 저는 저는 사실 뮤지컬이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. 계란 아! 100초 챌린지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너무 어렵고 사실 질문을 대답하는 것보다 너무 긴장돼서 너무 떨렸어요. 대답하고 중에 이건 좀 아쉬웠다는 게 있었어요? 어... 사실 드라이브 하면서 듣는 노래가 두아리파의 쿨이 아니라 제 신곡입니다. TV10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가수 홍주연이었습니다.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